1. 뼈 건강 강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골다공증과 골절 예방에 중요합니다. 2. 면역력 증진 비타민 D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기분 개선 비타민 D는 세로토닌 생성에 기여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햇빛을 통해 얻는 비타민 D는 계절성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4. 심혈관 건강 비타민 D는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염증을 감소시켜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5. 체중관리 비타민 D는 지방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 체중관리 5. 체중관리